저희 제품을 처음으로 출하하던 그때를 지금도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밀키트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일품 요리를 신선한 재료로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초등학생조차도 간편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게 저희의 모토였고요. 가정한 편식 전문 브랜드로 탈바꿈한 지금도 그때 그 모토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레시고의 대표 이진구입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밀키트 스타트업이 붐을 일으키던 때였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생소한 개념이었죠. 그래서 충분히 생산이 있겠다 싶어서 2014년 처음으로 쿠킹박스하고 도시락을 판매하는 오프라인 매장으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실패로 인해 정말 힘들었습니다. 불 꺼진 매장에서 홀로 남아 눈물을 흘린 날도 많았습니다. 사업을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매일같이 고민하던 그 시기에 제가 알던 지인 두 분이 아무 조건 없이 같이 합류하셔서 사업을 다시 시작했고 마침 그때 저희가 나갔던 식품 박람회에서 저희 제품을 냉동식품으로 공급을 해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아서 좋은 반응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프레시그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프리미엄 제품을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식이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시간, 정성, 맛, 영향을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생산 시설이 아무리 고도화되고 첨단화되더라도 사람의 손맛을 그대로 재현해낼 수는 없으니까요. 사과청, 막간장, 육수 등 저희 제품의 맛을 내는 핵심 비법은 모두 사람의 손끝에서 완성됩니다. 그런 저희의 진심이 통했는지 프레시그의 제품을 찾아주시는 소비자들이 부쩍 늘었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믿고 찾는 가정간편식 브랜드로 자리잡는 것, 그리고 집이나 직장, 학교, 언제 어디서든 가정간편식을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유통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로 프레시그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신제품 연구개발의 매진함은 물론 스마트 자판기와 같은 새로운 유통 매체에 대한 고민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 오프라인의 대형 및 중소 유통사들을 통해서 저희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홈쇼핑이나 편의점을 통해서도 더 가깝게 고객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제품의 맛을 좌우하는 조리 과정은 무조건 사람이 하자, 매순간 사람의 오감으로 섬세하게 조절하면서 음식을 만들어내자. 그래서 진정성 있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자는 것이 프레시그가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신념입니다. 가정간편식 전문 브랜드의 퍼스트 무브가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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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